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민재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가을 이사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또 답답하고 막막한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고 있는데요.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새로운 집단 전세사기로 의심이 가는 사건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입니다. 핫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직도 이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픔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수원 쪽에서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수원 일대에서 임대인 부부가 수십 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경기도 수원에서 한 임대인에게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170여 건에 이릅니다. 임대인 일가족이 잠적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속장만 경찰에 50여 건이 넘게 접수된 상황이고요. 고속장에 명시된 피해액만 7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상황을 모르거나 고소를 준비 중인 이들까지 모두 합치면 피해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어요. 게다가 임대인 정모 씨 일가는 부인까지 임직원으로 등재된 부동산 사업체를 10곳 넘게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피해가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이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피해자 측에 최근 전세가 하락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은 사실상 잠적 상태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경찰이 정 씨 부부를 출국 금지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조사가 이뤄져야 명확한 상황이 나오겠지만요. 일단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로서는 너무 큰 불안감에 시달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역시 올 초 전국 곳곳에서 터진 전세 사기처럼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때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전세보증보험에라도 가입이 돼 있다면 상황이 조금 낮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문제는 해당 주인의 건물이 대부분 근저당이 몇 억씩이나 설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당시 특히 피해가 컸던 이유는 세입자보다 앞순위인 근저당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물론 현재 정 씨 부부가 피해자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러 노력하겠다고 글을 남기긴 했지만 그럴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모쪼록 이번 수원 전세 사기 의혹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사철 앞두고 이런 문제가 터져서 많은 분들이 불안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는 전세가율이 70%를 넘는 경우입니다. 이런 집들은 경매에서 낮은 가격에 낙찰되면 전세금을 오로지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인데요. 실제 매매가보다 비싸게 들어가는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하고요. 세 번째는 지나친 혜택입니다. 몇 년치 이자를 대신 내둔다면서 전세대출을 유도해서 높은 보증금을 챙겨가는 일도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변보다 조건이 너무 좋거나 싸다 이러면 일단 조심해서 봐야 하는 거군요. 최근에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됐죠? 네, 맞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지난 7월부터 집주인 허락 없이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학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그동안은 집주인 허락이 있어야만 해서 등기를 마치기 어려웠는데 이런 불편이 사라지는 겁니다. 네, 벌써 이번 전세사기 고소사태가 제2의 빌라왕 사태가 되지 않을지 우려가 나오는데요.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지 않도록 빠르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하키워드 이민재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